안녕하세요. 훈돌백입니다. 오늘은 부산안구 용호동에 나왔네요. 용호동에서도 가성비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왔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고고!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향나무 보리밥집이라는 곳입니다. 오시는 방법은 여기 용호삼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앞에 딱 보이거든요. 실내대부는 가정칩에 개조된 느낌이 들었고 깔끔한 나무 테이블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정갈하게 걸린 장식품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여기는 단일 메뉴 오로지 보리밥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주문을 하면 먼저 승용이 나왔고 먹기 전에 목을 죽이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보리밥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보리밥의 향이 깊게 스며들어 정말 향긋하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보리밥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6,000원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밑반찬도 8가지와 된장찌개가 나오고 심지어 계란후라이, 생선도 있었는데요. 와, 가성비로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입장할 때부터 보리의 향기가 감돌고 있었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보리의 쫄깃함과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보리밥이라서 그런지 좀 더 고소하고 은은한 맛이 있었는데요. 이게 색다른 느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손이 빠르기도 빠르지만 된장찌개가 그냥 미쳤습니다. 일반적인 시중에 파는 된장찌개랑 완전히 달렸고 한 입 먹는 순간 극락체험도 가능했습니다. 와, 지개네요.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어봐야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밑반찬을 다 때려서 먹는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고추장 양념도 넣고 비벼주었는데요. 먹을 때마다 입안 가득 색다른 맛과 향이 입안에서 새로운 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손님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오로지 국내산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은 기본이고 기본 밑반찬들이 다 깔끔했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하면서 정이 넘쳤고 심지어 반찬이랑 밥이 부족하면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생선도 두 마리나 나왔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간이 되어 있었고 통실통실하게 살이 많으면서 그냥 맛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긴 메뉴로 가성비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편집하면서도 또 가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맛과 분위기였습니다. 부산 난구 용호동에서 보리밥이 먹고 싶다면 향나무 보리밥집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고려사항이 있다면 시골에 가보면 벌레 잡는 끈끈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천장에 있더라고요. 약간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